국내 최대 해운 회사인 HMM에 대한 매각 본입찰이 지난 23일 마감됐습니다. 현대상선 시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지배주주가 산업은행으로 바뀐 지 7년 만에 민영화될지 관심인데요. 하림과 동원, 2파전이 된 가운데 누가 최종 주인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세계 8위이자 국내 최대 해운 기업인 HMM. 매각 본입찰이 마감된 가운데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2차례 참여했습니다. 앞서 예비 입찰에서 이들과 함께 적격 인수 후보에 올랐던 LX인터내셔널은 결국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림과 동원의 2파전이 된 가운데 관건은 인수 가격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홍국 하림 회장은 밸류체인 강화는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밝혔고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HMM 인수는 꿈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수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는 등 채권단은 이들의 재무상태, 경영능력, 해운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전망입니다. 예상 매각가격이 5조에서 7조 원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꾸준히 유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유효 경쟁이 이뤄지게 된 상황. 정부는 HMM 인수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현대 상선이던 HMM은 2013년 말 유동성 위기로 6조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수열받은 뒤 2016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돼 산은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HMM이 7년 만에 민영화에 나선 가운데 하림과 동원그룹 중 누가 새 주인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